상사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얻으려면 상사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상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상사의 비위를 제대로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의중이 어떤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융통성 있게 행동하면서 상사에게 맞장구를 쳐주어 그러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상사가 하려는 말을 먼저 말하라고, 상사가 하려는 것을 한 발 앞서서 한다면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돌아올 보답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임은 물론이다. 숙순통은 황제를 아련하는 예법을 정하여 한 고조 유방에게 신임을 듬뿍 받아서 한 계곡 초기에 큰 주목을 받았다. 한서에 그의 전기가 따로 한 편 수록되었을 정도다. 사실 그가 처음 두각을 나타낸 것은 진나라 때였다. 그는 진시황 때 이미 박사라는 직함으로 진황조를 위해 일했다. 진시황은 분석행유를 할 때 주로 박사의 직함을 가진 이들을 갱속에 넣었다. 당시 땅에 파묻힌 사람들은 대략 460여 명에 이르렀으나 숙순통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진시황의 환심을 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진이세 때에 이르러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자 진이세는 박사 유학자들을 불러 대책을 물었다. 남방의 일부 병졸들이 성을 공격하고 땅을 탈취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박사 30여 명이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신하든 백성인은 누구도 사람들을 모아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 소란을 일으킨 것은 곧 모반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인이 즉시 군사를 토벌하도록 명하십시오. 그런데 진이세는 사태의 본질은 내버려둔 채 백성들이 군사를 일으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박사들의 말에 심기가 언짢아졌다. 진이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안차 숙순통이 황제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즉시 아뢰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천하가 하나로 합쳐서 군현을 나누던 성벽이 무너지고 병기도 폐기되었습니다. 사만 백성의 마음이 조령을 향해 있는데 어찌하여 모반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남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병졸들은 도적대나 실용자배일 뿐이니 대응할 가치도 없습니다. 현지 관리들이 이미 잡아들였을 것이니 크게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 말 한마디로 진이세의 환심을 샀다. 무한이라고 말했던 박사들은 모조리 끌려가 신문을 받아야 했지만 숙순통에게는 비단 24필과 의복이 내려지고 관직도 한 단계 상승했다. 숙순통이 집으로 돌아오자 박사들이 그를 책망했다. 어찌 그리 아첨을 하시오? 그대들이 어리석은 것이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오? 사실 그는 진왕조의 멸망이 머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진의 도우빈 함양에서 도망쳐 진승과 오강의 반란군에 가담했다. 얼마 후 진승과 오강이 실패하자 그는 항양. 이제 항우에게 차례로 의탁했으며 항우가 초안쟁패에서 패하자 유방에게 투항했다. 유방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인물이었다. 그러자 숙순통은 유생의 복장을 벗고 유방의 고향에서 흔히 입는 짧은 옷을 입어 유방으로부터 호감을 샀다. 그가 유방에게 투항할 때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를 따라 투항했지만 숙순통은 그들 중 누구도 유방에게 천거하지 않았다. 그가 천거한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장수들이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원망이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스승님을 모셨고 스승님을 따라 한 해 투항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희들을 천거하지 않고 칼이나 휘두를 줄 아는 건달들을 천거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숙순통이 대답했다. 지금 폐학께서는 폐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터를 누리고 계심으로 적진을 뚫고 적의 머리를 베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너 같은 학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마침내 유방이 천하를 통이라고 황제가 되었다. 그런데 신하들이 대부분 유방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장수들이라 조정해 법도라고는 도통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황실에서 연애를 열고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으며 객기가 발동하면 칼까지 휘둘렀으니 황실의 채통이 말이 아니었다. 유방이기 때문에 골머리를 알차 숙순통이 황제의 의중을 파악하고 신하들이 황제를 아련하는 예법을 제정하자고 건의했다. 유방이 그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숙순통의 주도로 제정된 예법 덕분에 황제의 채통이 바로 서자 유방은 몹시 기뻐하며 숙순통에게 말했다. 이제야 황제가 된 기분이 드는군. 숙순통이 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직하고 금 500량을 하사받았으며 조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제 때까지 총애를 잃지 않았다. 숙순통이 진시황의 포악함과 진이세의 우매함, 진승의 비루함과 항우의 위협, 경박함과 해제의 나약함에 적응하며 천하가 어지럽고 문인이 핍박받는 난세 속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그가 자신을 지키고 황제의 총애를 받은 비결은 바로 변과 불변의 절묘한 운용에 있었다. 소위 변이라 함은 군주의 성격이나 호부로 기질 등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자신의 언행이나 계책을 부단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숙순통은 진시황에게는 친목, 진이세에게는 속임, 유황에게는 치켜세움, 해제에게는 으름장의 방법을 써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소위 불변이라 함은 임금에게 시종일관 아부하는 것이다. 물론 온종일 상사의 눈치만을 살피고 상사의 주위를 맴돌며 굽실굽실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사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구제하려고 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사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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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